괜찮으시겠죠? 나 좋아 다 됐어요 우리 아직까지 아니 왜냐하면 아니 이게 좀 옛날에 맞추신 분이잖아요 자꾸 물어본다는 게 좀 미안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열심히 들어주시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오케이 아 열심히 듣는가요? 저희들도 아 그럼요 여기 두 사람은 아주 듣는 거에 연습 잘했어요 두기와 한 일일 이렇게 두기와 한 일일 이렇게 유혹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고를 당하셨는지 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항상 사고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사고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사고를 만나고 저는 이제 세계를 두 개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이제 78년도에 제가 태어난 날이 있고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고를 만난 날이 2000년 7월 30일이었어요. 그 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늘 그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오빠는 친오빠를 내겼어. 그쵸. 친오빠를. 왜냐하면 오빠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오빠를 하면 이제. 그쵸. 그쵸. 죄송합니다. 좀 유치하게 설명드립니다. 친오빠. 네. 친오빠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렇게 뒤에서 막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오빠가 무슨 사고가 나나보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제. 그 음주운전 차량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느라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나봐요. 굉장히 고소니 차량. 그쵸. 그래서 신호대기선 제일 뒤에 서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도록 이렇게. 저희 차가 7층 수도 사고가 났는데요. 너무 세게 저희 차는 굉장히 작았고. 그 차량은 이제 SUV 차량이고. 그 충격으로 여기저기 튕겨졌나봐요. 그래서 중앙선도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운전하던 중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마른 아래 날벼락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가 이제 대학교 몇 학년이었습니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네.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던 상황이었어요. 졸업반. 네. 한참 나 학생들하고 미팅도 하고. 네. 뭐 미팅 엄청 했었죠. 궁금하실까봐. 아 그래요? 진짜 웃긴다. 이 정도였다는 거. 몇 학년 때 사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앨범 사진 찍은 것 같고요. 3학년 2학년 일했던 것 같은데. 화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매니큐어 마르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 사실은 지금 또 그러실 때잖아요. 네. 이렇게 예쁘게 하셨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러면 뭐 하세요? 지금 뭐 없으니까. 발에. 네. 패티킹하는 거 좋아하고. 분홍색으로. 발이 예쁘더라고요. 정말 발이 예쁘세요. 네. 네. 그러던 순간에 사고를 만나게 돼가지고. 네. 사고 당시에. 네. 기억은 나십니까? 사고 당시에 기억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거의 없어요. 불이 난 상태에서 오빠가 정신이 들었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어있었다 그래요. 오빠가 놀라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막. 발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있어서. 이렇게. 오빠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이렇게 불이 옮겨 붙어요. 다 이제 피부에 지방이 있고 막. 금방. 오빠 이렇게 불을 쳐내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차 터질 것 같다고. 빨리 멀리 나오라고. 그래서. 오빠 저를 안고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을 하고요. 정말. 불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